그러나 공을 지켜내는 아 다시 빼앗겼어요 강상재 방패스였어요 지금은 우선을 좀 감정이 격해집니다 조금 중요한 시점이란 말이에요 기쁜을 자제하죠 그렇죠 찔러졌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한 번 떴어요 저 얼굴을 감고 내려왔어요 이 장면에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죠 지금 정혁은 상수가 굉장히 흥분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지금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목족 같은데요 네 아 투맨 게임을 시도하던 그 스크린 과정 이후에 빠져나간 이후에 들어가는 하승진 선수인데 아 네 여기서 그렇죠 네 지금 목족에 지금 볼 경합 또 한 번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지금 사실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네